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롤리몰에 왔습니다 오늘은 롤리몰에서 단독 공연이 있죠 네 맞아요 오늘 단독 공연이 있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했죠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이제 질문을 도착했고요 저 그 맞는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이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실시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와서 현장 적응은 끝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과연 오늘은 누가 꼴찌로 올지 뱃이요 이름은 말 안 할 거예요 오늘의 그러면은 관전 포인트 과연 꼴찌로 온 배모씨는 미안하단 말을 할 것인가 아 절대 안 하죠 그런 생각도 있잖아 먼저 말 안 해도 미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모씨는 이렇게 몰아모라 해야 그제서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하면서 미안하다는 그런 느낌 음 붕괴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새로운 노래를 하나 들고 왔죠 이게 이제 오늘 공연을 오시는 분들에게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신곡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빠이 빠이 선생님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네 말해보세요 이제 뭐 4월이나 이렇게 돼야 큰 공연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전에 올라가요? 4월이요? 네 그때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엔 2월 첫 하이 왜 지금 오셨죠? 사연 많아요 아 배고파요 진짜 아 그 머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걸 꺽쳤더라고 아 머리 근데 색깔 예쁘네요 머리 일단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의 공연 샛리스트입니다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주매리가 늦어서 리허설이 늦어진다고요? 38분에 온다네요 38분 디스패치 기자야 바로 취재하러 왔습니다 일단 3시에서 리허설을 합니다 네 주차가 없네 나 너 오늘 공지 탈퇴한 줄 알았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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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1번부터 쭉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1번 트랙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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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이 하이 비 relie 아 그 미용실 가는 중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와서 사인을 하고 있다 일단 75개거든요 더해? 아 아니요 같이 담는 건 같이 담는 거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끝나야 돼요 아 그렇네 오케이 네 네 저희도 먹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 와 이게 뭐예요? 이거 초코 찰떡꽃인데요 이게 피라미쉬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는데 둘 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네 제가 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먹어도 돼요? 네 한 꼬치 제가 드릴게요 초코 찰떡꽃이 먹으면서 그쵸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고요 오케이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선생님 짠 짠 예 이런 거가 필요할 수가 없다 너무 맛있는데? 예 아니 형님 넘었잖아 예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아 이렇게 한 입에 다 먹어서 찍을 수가 없네 와 4분 뒤 공연이에요 여러분 공연 파이팅 합시다 혼잣말이요? 대답해주세요 싫어요 불편 오케이 저분 불편 공연 끝 2분 후 2분 후 3분 후 공연 3분 후 공연 4분 후 공연 오늘 공연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드디어 저희 공연 끝났습니다 끝나버렸네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춤을 잘 추시네 네 오늘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운드가 죽이더라구요 오... 사운드 죽이네 역시 롤링 헐 예스 일단 공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와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또 이제 재밌는 공연 많이 할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감 말하다가 버럭진진이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더욱더 젊은거 안녕 저는 롤링 헐 롤 롤링 헐 롤 롤 롤 롤 감사합니다.